경제 패권 다툼과 함께 러시아 협조 문제를 두고 가장 지금 예민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 회장이 친중국 행보에 이어서 테슬라의 주식 분할까지 선언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이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시장에서 정말 눈에 띈 이슈가 지금 테슬라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일론 머스크 회장의 주식 분할 선언인데 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3대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인 요인으로 해서 상승폭이 제한 서로 차별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다우존스 지수와 S&P 지수 같은 경우는 대형 호재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가 한 10달러 넘게 떨어졌죠. 최근에 유가가 발먹은 자문점을 감안해볼 때 주가 상승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요. 우리 캐스터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금리의 장단기 역전 현상 거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 오늘은 이제 새롭게 역골드락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골드락스가 아니고 역골드락스 우려. 이것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학재에서는 지금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의 주식 분할 소식으로 인해서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경기와 관련해서 역골드락스 우려는 뭘까. 시청자 여러분도 골드락스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연구의 어느 전례 동화가 배고픈 소녀가 숲속에 가는데 곰이 차려는 음식이 있었는데 너무 차갑지 않고 너무 뜨겁지 않고. 그래서 먹기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해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거품 우려도 좋고 폭락우려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역골드락스라는 얘기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뜨겁고 반대로. 그다음에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차갑고 이렇게 해서 골드락스의 반대 개념이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눈치가 빠르시기 때문에 저보다 경제 지식이 높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너무 뜨겁다 하면 인프레가 뜨겁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너무 차갑다 하면 스태그레이션, 경기 침체다. 그래서 이 우려 때문에 다우전스 디스크 없음과는 대형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폭이 제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테슬라 주식 분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주식 분할이라는 것은 일단 시가가 낮아지니까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액면 분할도 지금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와 비슷한 시각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택시 마린 기법에서 오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온 속에 이 주식 분할 이야기는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얻어 지수로 보면 월가에서 가장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여러 가지 스케줄을 이렇게 보면 올 FMC 이전까지는 최대, 주가가 상승하든 악재든 최대 화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분할이라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에서는 보통 주식 분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는 사실 비슷한 개념이 액면 분할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주식 분할과 액면 분할은 뭘까? 주식 분할은 한 줄을 몇 개 주로 이렇게 자르는 것을 주식 분할이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취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은 뭘까? 과거 2018년에 삼성주자 주가가 그때 당시에 한 350만 원 됐는데요.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결과질 이와 마찬가지로 고가주를 저가지로 나누는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비세계에서 고가주의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행권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투자가들의 시장 접근성을 좋다는 의미인데요. 명확히 차이 나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주식 분할은 배당을 주식으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을 배당으로 주니까 일단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당에 따른 현금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분할을 통해서 좋은 배당을 줬으면 나머지 현금 부분은 어떻게 될까? 일단은 일론 머스크 회장은 신규 투자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가 여러 가지 중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수요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경쟁업체가 많이 등장하는 상태의 이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좀 안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바오딘 정부는 친주주 정책을 채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현금 배당을 허기한 주주들의 친주주 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에게 꽁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2010년에 이렇게 서학개미비자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던 테슬라와의 1차 주식 분할과 비교해서 이번에 주식 분할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면 이번에도 서학개미분들이 테슬라와의 주식을 이렇게 주식 분할할 때 참여할 것이냐 하는 판단이 있으지 않겠느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식 분할 발표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쏠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2020년 8월 달에 주식 분할 관련해서 대단히 그때 당시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 분할에 대해서 일단 월가에서 환영을 한 겁니다. 오늘도 테슬라 주소가 8%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2020년 8월 코로나 직후 이후에 그때 당시에 주식 분할했을 때 그때 상황을 잠시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애플과 그 다음에 테슬라가 대표적인 미국의 빅테크 업종들이죠. 주식 분할한 직후에 사실상 애플이 10% 그 다음에 테슬라가 13% 오늘 테슬라가 8%뿐이 안 올라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차이점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플과 테슬라 주가가 10%, 13%니까 저거 사기만 하면 되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때 또 하나의 관심 지금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테클래시 때문에 아마존이 어떻게 언제 주식 분할을 할 것이냐 알파벳이 얼만큼 주식 분할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하드가 됐던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선거에 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직후에는 일단은 미국의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2020년 3월 4일 날 임시회를 통해서 무제한 돈 공급했죠. 그 다음에 금리, 제로금리죠. 차익금리가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증시에서 재편이 됐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걸 좀 뒤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시장 참여자들이 기관 투자가 해서 러빈후드를 통해서 하는 개인 투자가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이런 삼박자가 올려서 그때 주식 분할이 대단히 성공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2년 만에 주식 분할 얘기가 나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면 과연 성공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성공할 수 있는 여건 자체에 2020년 8월 달에 대비해서 어떻게 여건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보셔야죠. 여건이 바뀌었는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주식 분할 때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유포리아가 다시 한 번 제어가 됐을까 하는 이 측면을 한 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삼박자가 잘 맞았다고 하셨는데 2년 동안 굉장히 여건이 많이 변화를 했잖아요. 이번에 좀 부정적인 시각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월가에서 보면 이렇게 테슬라가 주식 분할 얘기했을 때 굉장히 꽁수다 하는 편에서 과거에 13% 올랐는데 지금은 8%뿐이 안 올랐다 하는 이 시기에서 이렇게 애써 이렇게 희석하는 시각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비해서 지금 한 번 여건 보시겠습니다. 시청자분과 이행과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때는 왕점 풀었죠. 금리 낮췄죠. 그런데 지금 돈을 회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달을 기회해서 미국의 금리가 사실 올라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5월 달에 50BP 정도 6월 달에 50BP 정도 채권 금리가 저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기준 금리가 그때에 비해서 올라가고 시장 금리는 더 빨리 올라가니까 러빈후리에 거두는 개인 투자가들이 차입 즉시 차입하는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측면이 2년 전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입장에서는 양적 기층이 지금 언제 추진하냐 간점이거든요. 이 양적 기층은 유동성이 확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불안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아키레스 건입니다. 이 부분이 5월 달, 6월 달 경화에서는 QT가 추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게 미개 통화 정책 측면에서 2020년 8월에 주식 불안에 대단히 성공했던 때에 비해서 다른 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여건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입니다. 우리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테크래시 문제를 시청자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테크래시 잘 아실 겁니다. 테크래시는 테크놀로지 플러스 백래시 해서 이걸 합성하거든요. 기술에 대해서 백래시 반발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걸 테크 기업에 대해서 반발 반발해서 바이든 정부는 빅테크에서 통제하고 그다음에 테스라든가 입장에서는 가만히 당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발하는 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2020년 8월 달에 비해서 다른 점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머스키즘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캐슈도 따라하기. 그다음에 머스크 따라하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비도덕적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비트코인 무슨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해서 투자자를 울린 점이 지금의 예언과 캐슈브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52만 달러 지금 오늘 올라왔다 하죠 4만 8천 달러 아주 울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 긍정적 편향 시각을 얼만큼 많이 도출했을까 하는 측면인데요. 옛날에 비해서 머스키즘 일론 머스크에 대한 환상이 깨졌기 때문에 주식 분할 얘기하더라도 긍정적 편향에서 테슬라에 대한 주식 수요가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점이 과거 2020년 8월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년 전과 다르게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주식 분할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더라고요. 오늘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했는데요. 2020년 8월에는 애플 모이란트의 유형처럼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냉헌 입장을 배우겠습니다.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했는데 오늘 우리 캐스터분들이 발빠르게 화재감당할 건 발빠르게 해서 굉장히 시청자들에 관심이 높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주식 분할을 따라갈까 안 얘기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바이든 정부가 저렇게 기업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국민의 화학과 통합을 강조하죠. 국민의 화학과 통합을 강조하는 상태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역을 이용해서 자본주의 생리는 공정한 경쟁인데 이 독점역을 기업에서 자기뿐만 배불리게 키운다는 얘기거든요. 일종의 카지노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착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 규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규제 내용에 일부 금융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 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반독점 규제가 나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반독점 규제 사항에 대해서 FTC 위원장 리나 칸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킬러 인수 과거 M&A 승인 검토 과거 거 다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이게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프레텀 독점역 우리가 이제 카카오를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락인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락인 이펙트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락인 이펙트는 독점역의 행사입니다. 락인하지 않습니까? 락인해서 들어와 수수료 받아. 수수료 뭐냐? 요새 최근에 뭐냐 배민족이 수수료 또 올렸다 하는데요. 아유 어떡하면 수수료 올려? 당신이들 그 플랫폼 제공한 것뿐이 없는데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데 수수료 올려? 앉아서 배불리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락이니까인데요. 최근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인터넷의 통합 현상, 스마트폰의 통합 현상이 아니라 지금은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화가 스프린터, 분할한다, 플러스 인터넷, 인터넷의 분할 현상이다 해서 스프린터 플러스 인터넷, 새로운 용어입니다. 스프린터넷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여기 나오는 식으로 킬러 인술, 제한, 플랫폼, 독점역, 락인 이펙트, 제어 그다음에 아마존과 애플사가 자사주 내 제품은 내 판매점에 들어와서 제공해야 된다. 수수료해야 된다. 모터 겪음하고요. 그다음에 핵심 인제 제한하는 것. 돈이 있어 뽑아가. 이거 모터 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가 뭐냐 지금 주식 분할하더라도 인연자가 다른 것은 쫓아가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다. 결국 주식 분할이 유행할 수가 있겠느냐 유행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되느냐 이것이 2020년 8월과 다른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번 상황을 보고 미국과 중국 또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간을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친중국 행보를 해온 머스크의 꼼수가 아닌가 이런 또 시각도 나오더라고요. 원래 주식 분할은 주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식 분할 발표 이전에는 사전에 뭐냐 예비적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발표했습니다. 아마 우리 캐스폰님께서 주식 분할 얘기가 한 번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8월에 비해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있겠느냐 적다. 그럼 꼼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분할에서 폐당에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주식으로 지급해 그 현금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꼼수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일론 머스크 행보입니다. 시정자로 나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지금 경제 패권에서 중국에 초점을 대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 전적 때문에 소련이지만 그래도 경제 파트너에서 패권 저책은 중국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상법 시리즈 저거에서 전부 중국의 경제 패권을 제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우크라이 전쟁 때문에 대마 문제 때문에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낸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용비어 청가를 불렀거든요. 용비어 청가를 아시죠? 네, 알죠. 그래서 친비어 청장가라는 얘기인데 그걸 좀 한번 히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작년 7월 달 시정자로 아시죠? 공산당 창단 10년입니다. 이때 뭐냐? 뇌다시 일론 머스크가 시진핑 잘한다, 못 잘한다. 친비어 청장가를 불렀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바이든 정부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가 됐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신장 위그로 인권 타업에 굉장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에 가장하는데요. 거기에 테슬라 지점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냐. 그다음에 이번에 3월 달, 이번 달입니다. 미국의 프리몬트 공장에 바이든 정부의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적대하는 사람이 저 침강대사입니다. 주미대사입니다, 중국의. 저 초청했거든요. 초청했거든요. 이 히스토리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다음에 뭐냐. 테크레 씨가 제2회 라운드. 저거 일론 머스크, 바이든 정부에서는 눈에 가신 게 규제한다, 규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니까 주식 문화를 턱 해서 주주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차별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일론 머스크의 꽁 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 주식 문화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치우느냐가 굉장히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애플과 테슬라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2017년 우리가 해외 종목 투자에서 글로벌 브로크레이즈, GBK라는 영어인데요. 이걸 위해서 사실상 미국 증시, 미국 증시에 보면 지금의 미국에 나스닥 지수가 저렇게 오른 것, 빅테크 업종이 오른 데에는 한국의 서학개미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2020년 8월에 테슬라의 액면 분할, 앨벳 액면 분할이 성공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요가 있는 측면에서 한계 동화, 서학개미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번에 이렇게 테슬라의 2차 주식 분할 얘기로 인해서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관심이 높을 겁니다. 지금 한번 관심이 높을 수 있는 잠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외화증권에 대한 대기성, 미국의 주식이라든가 중국 지수자금과 대기성 가운들이 과거에 비해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여전히 풍부한 사항이거든요. 그중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대기성 자금이 약 전체 외화증권에 대한 대기성 자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분할 2020년 8월 성공했어. 이렇게 대기성 자금이 많을 때는 이번에 대해서 관심을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에서 주식 분할이 다시금 또 관심이 떠오르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또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액면 분할에 대한 관심이 또 생길 것 같아요. 네. 사실상 2020년 8월에 주식 분할 성공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주식 분할이 액면 분할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정으로 보면 지금 보면 여권이 아직도 저금리 금융 여권이고요. 금융 완화 여권이고요. 저게 나오겠습니다. 동학개미가 기관 투자의 영향력이 아직도 높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 집중화 현상, 집중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고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미국의 주식 분할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도 액면 분할, 액면 분할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사실 한국의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은 과거 한 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아모레퍼스, 롯데 7석 전부 액면 분할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2018년에 사실상 그때 당시에 350만 원인 것으로 50분의 1 액면 분할, 53,600원 가서 그때 거의 모든 증권사가 살아, 살아 해서 작년에도 10만 전자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원대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액면 분할이 성공하지 못했던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 분할과 액면 분할 국내 증시에 있을 때 지금의 여건 다른 측면을 한번 고려해볼 건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액면 분할 추진한 기업들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뭔가 실패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요인이 뭔가요? 지금의 K-장 구조죠. 기업은 K-장 구조에서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고 못 되는 기업. 그러면 기업은 밸류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밸류를 창출해서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고 못 되는 기업은 더 떨어지죠. 그러면 주식을 사주는 프라이스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소득의 양극과 소득의 양극과.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밸류 창출과 프라이스의 결정 메커니즘을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걸 수학에서 컴비네이션 네 가지 경우에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경우에서는 앞서 말 같지 밸류 창출한 초우량 기업의 고소득층이 사는 것을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삼성전자 액면 분할도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아주 높은 기업, 높은 기업, 아주 고품격 기업 이런 것을 액면 분할을 하면 대중화된다, 주식수 늘어난다 하는 측면에서 강점이 좀 이뤄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상태에서는 7만 원에 헤매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신은 외국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보면 외국인들은요. 한국 대형주의 대형 기업들의 액면 분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습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액면 분할을 위해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대형주에 대해서 또 작년에는 일부 사람들이 10만 전자, 12만 전자하지만 대형주들이 안 갔지 않습니까? 액면 분할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5년부터 삼성전자, 현대차, 전부 엘리언 매니지먼트 같은 행정주의 헤드펀드가 전부 압력에 이끌어서 이것을 추진했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이 본래의 필요성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행정주의 헤드펀드 밀려서 단행하니까 누구를 위한 거냐, 기업을 위한 거냐, 주주를 위한 거냐, 엘리언 매니지먼트를 위한 거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액면 분할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주식의 분할에 대해서 테슬라 주식 분할에 대해서 2020년 8월에 대비해서 상당히 여건이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한국은 국내 진실에서 주식 분할에 해당되는 액면보다는 대부분 다 성공을 거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번에 테슬라의 주식 분할에서 참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신중으로 겨실 결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주식 분할 소식과 함께 국내 액면 분할 여건과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선위원